플리트 날먹 고기 저주인형 떴냐? 왓 1턴 3저주 샌즈 샌즈 샌 샌 샌 샌 샌 샌 샌 샌 샌 마법꽃 pp 어디에 고통없나 아 진짜 고통님 빨리 여기에요 아 진짜 고통 아 진짜 고통 아 진짜 고통 아 와 쟤.. 뭐..뭐? 아니? 뭐임? 헉? 유튜브가.. 어? 아니? 너.. 너 아까 나오지 않았네? 불쾌해.. 보스 허전 만들자 아이 피 차는거 이건데 예.. 하하하 허전 너.. 개못하잖아 회오리바람 영영영영 저희 첨탑에서는 노자의 회오리바람은 그저 꽃바람에 불구합니다 야 쓰레기.. 개는 피 와 교훈이다 교훈 못참지 흠.. 롤롤롤롤 롤롤 어허허허허허 이제 파열 필요없겠지 공허파열포 음 쓰레기 같은데 밸류가 없잖아 제로아이 연클레드야? 36방어다 아니 사기치지마 세대가리야 흘맵들 역시 빨간 카드가 맛있군 아니 교훈지옥불 좀 그만 잡혀 교훈좀 보자 이림헛 함께 즐겨요 첫 교훈으로 타격을 강화했나 아휴 시원하다 오고 시고 다섯개 어데로감 요괴로감 불쾌 불쾌 불쾌해 내가 불쾌해졌으니 이것도 불쾌 아닐까 그것도 무스비 없다다다다 앗 타격 배아리다 어 개꿀 아무것도 없지않나? 귀찮았어 생냥님 51개발 구독 감사합니다 메아리 플러스 컴파일 드라이버 팀 감소 아니? 이건 사기야 어우 맛있다 망단 망단 사기 카드 아님 맞음 님도스스 파일러스가 써서 구린거지 바로 수리검 오 어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병아리 여우 그까짓 힘으로 감히 안보여 이것때면 그걸 믿었음 드로킥 뭐 훈을 이제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강남자가 아니게 된 아이언클렛 어? 요행 좋은거 아님? 요행 좋은거 아이언클렛 요행 좋은거 아이언클렛 여러분도 알았으니 알았으나 미쳐버린 깎아 체력은 다시 채우면 되는데스 아주 쪽쪽 바라먹어주고 아니 연타 범무 이거 쉽지 않음 알고리즘 키우고 가자 아니 가지 가지가지 하네 요즘 왜 가지 계속 나오지 버그인가 크리즘도 계속 나오고 가지도 계속 나와 후 깝치지마라 겨우 끝까지 팀으로 감히 깐도 발굴 알고리즘 발굴해서 한번 더 쓰자 기존에 죽었네 기존에 죽었네 흰성 탐색 전천 맛있는거 왜 이렇게 많아 맛있는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에너지우물 왕관 밖에 없잖아 정말 꼴봤지만 왕관 밖에 없네 교분 교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자 고맙관 고맙관 소중해 고맙관 동생 고맙관 고맙관 관찰 기옥 생선 실명 이시네 와플 진화 널 쓸모없긴 하겠다 뭐야 큰일났어 백딜 막는봇 백방어 감사합니다 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봐야돼 근데 도움봐도 강호할것도 별로 없긴해 그래도 봐 그냥 할거없잖아 안돼 교난장 더있어 포기하지마 안돼 오호 사실 신송 용 완전 용한 거인어버리 워프킹덤이 업데이트하고 더욱 뜨거운 게임이 되었어 1레더 발열 못찾는 갓겜이였는데 스테이지는 불가와 음 썸콘텐츠를 올라오는 진행불가가 아닌 갓겜이 되었습니다. 맛 구운 게임 아니 교훈아 뭐하냐 우리 교훈 보험 진화 필요없어 신성교훈의 맛을 봐야해 대박 삼턱 개새다 삼턱 개새다 교훈 어차피 신성인데 그래도 교훈 봐 교훈 안 보면 뭐 할 건데 교훈 난 새의 영웅 마지 냉정합니다 아 마리 어 말쓰른검 베일로 생긴 아이언클레드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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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 으 으 어둠이가 안죽어 28에너지 불쾌 넌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지 쌍둥이 악마 도각군의 영예 급소 급소같은 소련은 먹어도 되는거 버리기 중성화된 까까 피해를 9만큼 9번 줍니다 아랍 너무 강한 카드는 쓰지마 약해보이니까 아니 한장 더 주네 그 다음은 폭주의 생명 도각형 엔지 중고 적극의 수행 차가운 연안 적극 적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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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으로 더 많은 타락 유튜브가 낳은 괴물 버저비 랜드 났어 진화가 없어 말살 노타키 안쓸 이유는 없었던 것 같네 간혹성 그만 나와 진화가 낳은 괴물 다시 돌아온 진화 깍아 털 구석 깊은 창방 억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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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교훈. 꿀팁 드립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말쓰른 살건. 꿀팁 드립니다. 꿀팁 드립니다. 꿀팁 드립니다. 꿀팁 드립니다. 꿀팁 드립니다. 배치워나? 이렇게 쉬울 수가 고기 180힐 하면 쉬움 224힐 600힐을 했네 아니 그냥 처맞으면서 해도 되는 게임이네 이거 처맞은 다음에 유물로 600힐 하면 여러분들도 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세우스의 아클 자세우스의 아클